오늘의 주제는 불사대망 페이커 대상역 롤드컵 5관왕의 금자탑 피트, 딸피인데 죽지를 않아입니다. 먼 미래에도 스포츠, 이스포츠 스타가 나오겠지만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박세리 선수도 봤고요. 박찬호 선수도 봤고 류현진 선수도 봤고 손흥민 선수도 봤고 2002년 월드컵도 경험했고요. 이러면 또 그러겠죠. 아재 그만하소 이러겠죠. 젊은 사람들이. 네, 뭐 그렇습니다. 뭐 지금 뭐 BTS도 있고 D로 갈수록 또 이제 새로운 스타들이 탄생을 하겠죠. 하지만 굉장히 그 어떤 스포츠나 이스포츠의 중흥기를 다 같이 했기 때문에 전 여한이 없습니다. 스타리그도 경험을 했고요. 롤리그도 경험을 했고. 스타에서 LOL로 넘어오면서 페이커라는 대상역 선수가 탄생을 했죠. 28세. 뭐 일반적인 나이라면 젊지만 여기도 똑같습니다. 스포츠 선수랑 똑같아요. 에이징 커브라고 하죠. 뭐 지금 오타니 선수가 LA다저스 우승시켜가지고 혼자 오타니 선수 우승시킨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옛날에 박찬호 선수, 류현진 선수가 있었을 때 우승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저희가 있잖아요. 그래서 박찬호 선수, 류현진 선수도 만약에 인공, 그게 인공지능 로봇이라면 지금도 뛰고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선수는 어쩔 수 없이 꺾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스포츠는 더 빨리 꺾여요. 그렇죠? 지금 오타니 선수나 뭐 지금 잘하는 선수들이 지금 이제 30대 중반 넘어서가지고 40 초반까지도 뛰거든요. 40대 중반까지도 뛰고. 예를 들어 NBA 같은 경우로 르브론 제임스는 자기 아들하고 뛰고 있어요. 45세가 됐는데. 그런데 여기는 더 빨리 꺾입니다. 지금 28세면 일반적인 스포츠 스타로 따지면 이미 40대가 넘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도 똑같거든요. 손가락도 그 인간의 인체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손가락이 느려져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지금 또 우승을 했다. 대단합니다. 이 마지막 장면이죠. 넥서스를 뿌시는 장면. 그렇죠? 뭐 이게 진지 점령전이라는 그 장르예요. 실시간으로 전략 시뮬레이션, RTS, 리얼타임 시뮬레이션이었던 스타크래프트랑 닮은 점이 있는데 스타크래프트도 상대방 진지를 뿌시고 이러지만 점령한다는 개념은 아닌데 얘는 이제 점령하는 거죠. 그리고 스타는 맵이 상당히 많잖아요. 유즈맵 해가지고 맵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요즘 사기맵 검거한다고 그런 컨텐츠도 많아요. 사기맵 써가지고 장난질 치는 사람들, 전 프로게이머들이 잡으러 다니는 컨텐츠도 많고 이러는데 이거는 소환사의 협곡이라는 단 하나의 이 맵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게 이 멘트예요. 이 소환사의 협곡이라는 맵에서 서로의 진지를 점령하는 거죠. 근데 뭐 이게 넥서스라는 본진을, 스타크래프트도 나오죠. 프로토스의 본진이 넥서스잖아요. 넥서스를 뿌시는데 뭐 순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를 지키는 포탑이라던가 맨 마지막에 쌍포탑이라고 두 개를 뿌시고 이걸 뿌셔야 돼요. 그리고 뭐 억제기도 있고 여러 가지를 뿌신 다음에 넥서스를 뿌시는 팀이 이기는 겁니다. 모바라는 장르인데 멀티플레이어 온라인 배틀 아레나예요. 다중 사용자 온라인 전투 아레나라고. 그래서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인데 그걸 이제 월드컵에 빗대어가지고 롤이 월드컵, 롤의 월드컵이다 해서 롤드컵이라고 열려요. 근데 이번에 영국 런던에서 열렸는데 지금 중국하고 또 붙었죠. 여기서 또 굉장히 반가운 소식은 항상 중국 팀을 눌러준다는 겁니다. 물론 뭐 스포츠 경기에서 뭐 그렇게 튀는 발언하거나 이런 사람은 스포츠 선수는 별로 없긴 했는데 그나마 스포츠 쪽에서는. 뭐 다른 쪽에서는 상당히 중국, 중국에서 항상 우리나라를 역사를 왜곡하는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너무 장난질을 많이 치잖아요. 그렇죠? 너무 그런 것들이 심하기 때문에 뭔가 한국하고 중국하고 붙었을 때 눌러주면 기분이 상당히 좋죠. 축구에서 막 일본한테 7대0으로 중국이 깨졌을 때 기분 좋은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중국은 어차피 월드컵도 탈락했으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중국 팀을 항상 눌러줍니다. 이번에 중국의 빌리빌리 게임즈, BLG랑 붙었는데 세트 스코어 3대2로 우승했고요. 그 다음에 LPL, 중국 리그가 LPL이고 우리나라 리그가 LCK인데 리그 오브 레전드 리그 중에 한국하고 중국하고 가장 발전이 되어 있어요. 다른 세계의 다른 나라들이 조금 올라와야 나중에 올림픽, e스포츠 올림픽이 열렸을 때 조금 등락이 좀 덜할 텐데 지금은 한국, 중국, 쌍벽입니다. 그래서 LPL 팀하고 두 번 붙었는데 다 이겼어요. 지금까지 9번 진출해서 모두 4강에 진출했고 LPL 팀, 중국 리그 팀하고 붙어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 팀이. 그리고 이번 리그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번 롤드컵에서도 8강에서 톱 e스포츠라는 중국 팀이었고요. 결승전에서 BLG를 상대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지고 나서 허탈한 중국 선수들의 얼굴 표정 비춰주는데 아주 쌤통이죠. 폭죽이 터지면서 우승을 했고. 페이커 선수랑 다 얼싸 안는 모습이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댓글에 뭐 이런 거 있습니다. 페이커 43살 때 되었을 때 이런 멘트를 나뉜다. 이번 40번째 롤드컵 우승은 40번 롤드컵 우승하려면 얼마를 해야 돼요? 40번 롤드컵 우승은 제 친한 친구 동생의 취업 성공을 위한 것입니다. 이런 거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약간 유행이에요. 10대, 20대 초반에 대해서 유행이에요. 그래서 뭐 뇌절추, 뇌절이다, 뇌절이다. 아니, 3살 때부터 우승했냐고. 그러니까 지금 28세인데 롤드컵 5회 우승했는데 매년 열리는 데 43세에서 40번째 월드컵 우승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잘한다, 이거. 1살 때, 3살 때부터 우승한 거예요, 그냥. 그 정도란 거예요. 그냥 약간 저기죠. 떠받들면서 예전에 그 드로그바 드맨 하는 것처럼 이제 대상역, 대맨 이거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진지충도 있었죠. 페이커 43살 돼도 롤드컵 40번 안 열려요. 항상 있습니다. 이게 이번 경기 하이라이트 마지막. 여기서 피가 없어요. 피라는 게 에너지가 없습니다. 여기서 그냥 한 방만 마지막에 죽는 건데 안 죽어요. 여기서 거의 없잖아요. 에너지가 여기 이만큼 있는 건데 다들. 에너지가 보이지를 않아요. 이게 페이커 선수 캐릭터거든요, 마지막에. 에너지가 없어요. 에너지가 없는데 결국 가가지고 넥서스를 뿌십니다. 그래서 불사대망이에요. 죽지를 않아요. 이걸 딸피라고 하거든요. 한 번만 맞으면 죽는 거. 딸피인데 절대 안 죽어요. 그래서 불사대망이라는 이 저희가 별명이 붙은 겁니다. 이번에도 마지막에 2대2에서, 게임 스코어 2대2에서 3대2로 마지막 그 경기 때 딸피로 가가지고 넥서스를 뿌셨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왜 강민 선수 하느냐. 스타리그부터 시작됐는데, 이 어떤 게임계의 리그의 시작이 옛날에 강민 선수의 진럿이 다 똑같은 진럿인데 강민 선수의 진럿은 안 죽어요. 테란의 야마토건을 맞아도 안 죽어요. 너무 컨트롤이 좋고 안 죽습니다. 딸피인데 안 죽어요. 저는 이게 데자뷰로 생각나더라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용준 캐스터. 와, 이거 방송인들은 늘지를 않나요? 안 늘고서 안 늘고서 더 젊어진 것 같아요.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얼굴이 왜 이럽니까? 회춘했나요? 스타리그 때부터 지금까지 진행하시는 대단하신 분이죠. 뒤로 가겠습니다. 이분 아니면 신이 안 나요. 이때 스타리그가 처음에 폐지된다고 결정됐을 때, 이때 이 3인방이죠. 지금 이 3인방이 다시 뭉칠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울먹이면서 기자회견하던 그 모습입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20년, 얼굴이 안 바뀌어서 얼굴이 더 젊어졌어요. 그렇죠? 얼마 전에 쇼박스까지 출연했죠. 쇼박스 가장 최근, 거의 최근에. 이따 다시 또 볼 기회가 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똑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진짜 페이커 선수인지 아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T1팀입니다. 일단 CEO가 조 마시. 조 마시 외국인 CEO가 있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팀원들이, 물론 페이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헤드코치부터 바퀴벌레 코치님하고, 그리고 여기부터 선수입니다. 제우스 선수, 캐리아 선수, 구마율 씨, 페이커 명인 선수. 여기가 5억에서 75억 정도 받습니다. 정확히 알려지는 않았는데, 페이커 선수는 75억 이상 연봉 받는 걸로 알고 있고, 제일 저렴한 게 5억, 10억? 뭐, 이 정도입니다. 뒤로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게임하고, 너 공부 안 하고, 너 뭐 되려고 그러니, 그게 그 말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요즘 세상에서는. 게임에서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학원에 돈 드리고, 이 돈 못 벌거든요. 자, 유상증자 결정. 지금 SK텔레콤 CST1팀, 여기서 유상증자를 2013년 1월 20일에 결정했는데, 뒤로 가보겠습니다. 유상증자를 해서 누굴 줬냐? 페이커 선수 연봉 75억만이 아닙니다. 스톡 옵션까지 받아요. 자, 뒤로 가볼게요. 여기 대상자가 나오거든요.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그 주식을, 자, 제3자 배정으로 해가지고 이상혁 씨한테 줍니다. 얼마 줬냐? 신주배정 주식 6,156주 줬고요. 행사 가격이 297만 417원입니다. 자, 지금 이게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얼마인지 가치를 매길 수는 없죠. 근데 행사 가격이란 게, 그거죠. 예를 들어, 이 주식이 300만 원을 가더라도, 이상혁 씨는, 페이커 씨는 209만 7,417원의 행사가를 실행해서 팔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스톡 옵션. 스톡 옵션까지 받은 거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가치가 얼마냐? 자, 여기 4차 부여부는, 2023년 1월 16일, 이 신주교부, 제3자 배정으로 한, 이게 페이커 씨가 받은 거죠. 6,156주에 행사 가격 209만 7,417원이죠. 17원이죠. 부여일로부터 3년 이상 근무. 그러니까 3년 이상, 2016, 26년 1월 16일부터 10년간 행사 가능하고요. 부여일로부터 3년 이상 근무한 다음에, 그러니까 부여일이 2023년이니까, 2026년 1월 16일 이후부터 10년 동안 아무 때나 행사하시면 돼요. 이게 가치가 예를 들어 500만 원, 1000만 원을 가도 페이커 씨는 200만 원의 행사 가격에 실행할 수 있는 거예요. 팔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좋죠. 근데 그 가치가 얼마냐면, 4차 부여부의 보상 원가라고 나와 있죠. 이 기업 입장에서는, T1 기업 입장에서는 보상하는 원가일 거 아니에요. 여기 54억입니다. 지금 설정된 게 54억. 연봉 매년 75억 이상 받는 데다가 54억 스톡 옵션 있어요. 대박이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4차 부여부에서 여기 54억이 나와 있는 것이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정 가치로 실행한 건데, 나중에 더 오를 수도 있죠. 그리고 이 영국 더 타임즈에서 10대 영향력 있는 파워맨을 선정했는데, 페이커 씨가 뽑혔어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게 다른 사람들은 스포츠 선수거든요. 지금 이 스포츠가 스포츠에 넣느냐 마느냐 경계선에 있죠. 이거를 또 잔인하고 사람을 죽이는 게 게임에 나온다고 스포츠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보수적인 스포츠맨들은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보적인 사람들은 왜 그게 게임인데 왜 사람을 죽이고 이런 게 진짜 죽이는 것도 아닌데 이러면서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냐고. 지금 국감장에서도 맨날 이거 나오는 거잖아요. 걸어내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영국 더 타임즈에서 10대 파워맨을 선정할 정도로 이 스포츠에 지금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오탄희 선수 우승해가지고 지금 걔랑 아내 데리고 지금 퍼레이드 했죠. 미국은 진짜 부럽더라고요. LA 다저스 우승했다고 LA 교민들이, 교민 아니고 거기 국민들이 다 나왔어요. 우리나라 88올림픽 보는지 알았어요. 뒤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메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사를 하는데, 아까 오탄희 선수랑 같은 스포츠계의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로 꼽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포츠를 영국 더 타임즈에서는 스포츠계의 영향을 미치는 어떤 그런 저기로 인정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것이 아시안게임에서 벌써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돼서 금메달을. 2018년에는 시범 경기 종목이어서 금메달, 은메달 없는데 중국한테 져서 2등을 했고요. 지금 이번에 아시안게임에서는 우승을 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물론 부상 때문에 페이커 선수가 결승전에서 하락을 하지 못했어요. 어쨌든 팀원이 하락을 했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의 발걸음이죠. 이게 올림픽까지 가면, 이번에 영국에서 롤드컵이 열려서 라이어게임즈 사장님도 오셨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서도 말했죠. 내년도에 사우디에서 지금 이 스포츠 올림픽을 준비 중인데, IOC 위원회에서 만장일주를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진보적인 사람은 왜 이거를 정식하게나 동계 안 넣고, 왜 따로 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시기상조일 수도 있죠. 이 스포츠 올림픽으로 따로 열리다가 나중에 합협일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아시안게임 정도까지 왔으니 많이 발전한 거죠. 그게 만약에 정말 하계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된다면, 이제 그거는 판이 정말 제대로 커져버리는 것이고요. 라이어게임즈 사장은 자기도 지금 롤을 가지고, 롤의 인기는 절대 식지 않았고, 사우디가 내년에 이 스포츠 올림픽을 개최를 할 건데, IOC랑 사우디랑 라이어게임즈 사장 자기가 긴밀히 소통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한 것은 비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뭔가 내년도에 이루어질 것 같죠. 그리고 사우디가 지금 월드컵도 유치하려고 하고 있죠. 카타르가 월드컵 유치해가지고, 얘도 지금 급해졌거든요. 그다음에 네옴 시지 세운다고 하고, 빈살만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하고 있는데, 지금 이 스포츠에다가 돈을 완전 들이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 전용 경기장을 키디아 지역에 세우고 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미 2년 동안 지금 이 스포츠 월드컵을 열었거든요. 그러니까 IOC랑 하는 건 이제 이 스포츠 올림픽으로 내년도에 추진되는 거고, 1회로. 이 스포츠 월드컵이라고 자기가 이름 붙여서 했어요. 그리고 그게 2년인데, 첫 해에는 이름이 그게 아니었고요. 작년부터 이 스포츠, 올해부터 이 스포츠 월드컵으로 변경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우디가 돈을 엄청나게 쏟아버워서 젊은 층들을 끌어당겨서, 이 스포츠가 나중에 발전됐을 때 자기가 선점하려고 지금 돈을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는 것이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앞으로 이 스포츠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스포츠랑 IOC, 사우디랑 IOC랑, 그렇죠? 지금 올림픽 위원회, 위원들이랑 지금 같이 찍은 사진들입니다. 이게 그냥 올림픽에 들어갈 수 있느냐마냐는 경계선에 벌써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스포츠가 이 정도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잔인하고 정신병이고, 맨날 엄마 등짝 스매시 맞고, 게임하는 애들은 바보고, 다 노는 애들이고, 학교에서 날라리고, 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지금? 이 스포츠는 지금 점점 커지고 있고,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전에 게임캐스터 점영주 씨가 맥심 모델로 나왔던 것이고요. 저도 오늘 한 줄 매듯 샤우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넥서스 깨지면서 쥐쥐!